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로 개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등 다양한 일정으로 오는 10월 4일까지 34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9월 1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박대우 부구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됐습니다. 또 지난 2일부터 시작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관리국, 미래경제국, 도시관리국을 시작으로 각 위원회별로 오는 7일까지 진행됩니다. 한편 이번 제290회 제1차 정례회는 예산안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각 위원회별 안건심의 등의 일정도 소화한 후 오는 10월 4일 제2차 본회의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